개발 제한구역 내 주택 진입로를 낼 수 없다는 법제처의 법령 해석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진입로를 허가했던 담양군이 도시에서 귀농해 10여 년간 농사를 짓던 담양군민에게는 엄중한 잣대를 들이밀었습니다. 이중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. 10여 년 전 담양군으로 귀농한 이종국 씨. 이종국 씨는 그린벨트 내 축사에 가축을 기르며 숙식을 해결하기 위해 콘테이너 박스를 들여놨습니다. 하지만 담양군은 그린벨트 지역은 건축물을 지을 수 없는 곳이며 불법 건축물을 철거할 것을 요구했습니다. 담양군은 참 살기 좋은 곳이다 하면서 담양군 광고를 설거 명령도 하면서 이렇게 해서 결국은 제가 그린벨트 내에 뭐라고 그래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나. 불법을 했기 때문에 살 수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밀려나게 되다 본 게 그린벨트 내에서는 아무 건축 행위는 할 수 없구나라고 생각하고. 농사를 짓기 위해 담양으로 귀농한 고강용 씨. 고강용 씨는 농장에 있는 맹지에 주택을 짓고 농장을 운영하기 위해 그린벨트 내에 사도 개설 허가 신청을 했습니다. 한 3천여 평 농지를 내가 10년 전에 구입했는데 잡종지가 있다고 그래서 더 비싼 가격에 사드리고 거기 와서 농가주택 짓고 농사 지으려고 왔는데 그린벨트 지역 농지 정리 지역이라고 허가를 안 내준대요. 담양군은 그린벨트를 경유한 맹지에 주택을 건설할 수 있는 진입로를 개설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고 말합니다. 담양군민에게 엄격하게 법을 내밀었던 담양군. 누구는 거기에서 생활하지 못하게 강제 이행금까지 부과해가면서까지 철거하라고 하면서 여기는 완전히 농지인데 농지에다가 상업용 용지에 카페를 만들어 놓고 영업을 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건 그린벨트 내에서는 그 어떤 건축 행위도 할 수 없다고 이렇게 법령을 제시해가면서까지 보내주면서 여기는 어떻게 그런 것으로 허가를 내줬는지 참 의문입니다. 어떻게 된 일인지 카페 건축주에겐 법제처의 법령 해석도 무시하고 그린벨트를 경유하는 사도를 개설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고 건축까지 허가해줬습니다. 뉴스픽처 이종혜입니다. 전화의 기사는